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72편,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0편, 72편, 11절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부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피반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피반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피반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기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 왕국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10편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2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인 이 10편, 72편은요.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조금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지 아니면 또 다윗의 기도인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드린 그런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기도가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10편은요. 왕이 쓴 편지는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이 썼든 다윗이 썼든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왕이 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복을 구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다윗 왕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 다윗 왕가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표제대로 솔로몬이 지은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함과 또 번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왕권의 이 영화는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계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노리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평안의 응답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응답 중에 응답이 평안입니다. 오늘 어떤 불안한 마음 또 복잡한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메시아가 주시는 응답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제의 왕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자신도 공의로운 아들이 되도록 의로운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의 3장 문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의 스스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요. 또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우리는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셨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안은요 흥암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사건이 항상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배후에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평강의 응답을. 가장 먼저 평안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7절에도 보면 그 옛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려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평강의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시면서요. 정말 가장 충만한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평강의 응답. 평안의 응답입니다. 이사에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누가 악인입니까? 내 마음에 메시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또 변화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 평안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평안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가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봉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요. 잠시 작가리에요. 잠시 평안했다가 또 불안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영원하게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문제, 근본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요.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건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참된 평안함이 계속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이 닿은 날까지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요.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응답 중의 응답인 평강의 응답, 평안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구한 응답이에요. 여기 장구하다는 말은 매우 길고 오래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잠시 잠깐 주셨다가 또 뺏어 가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장구한 응답,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응답을 주시고요. 오늘 두 번째 생각하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장구하는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그날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려다 했습니다. 흥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번창하고 왕성하게 하는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흥황하게 주십니다. 번창하고 왕성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삶, 오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흥황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요.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장구하도록 영원토록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궁피관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피관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피관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해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본문에 보면 궁피관자, 가난한 자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궁피판자, 가난한 자로서 이 시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기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잖아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기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자신이 항상 궁피판자, 가난한 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궁피판 신정으로 정말 가난한 자의 신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영구하미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말미하마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미요, 요 하나님이 이름이 영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구한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 그 이름, 메시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하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응답을 누리는 끊이지 않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야, 곧 그리스도,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 앞에 상상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야는 바로 만왕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통하여서만 구원 받고요. 이 예술서를 통해서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타트만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전도하고 있고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타트만 우리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헌당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스타트만 완성의 축복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해주신 감사의 망대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원을 구원하시는 은혜 또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솔로몬처럼 신분과 처지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처럼 평안과 장관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